아이고, 아이고... 허리가 아파. 허리가 아파요? 네. 아유, 잠깐만 기다려 봐요. 내가 파스 붙여줄게요. 파스요? 아유, 갑자기 왜 허리가 아파요? 아유, 아유,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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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피하게 왜 이래요? 아유, 부부끼리 어때요? 아유, 그래도 창피해. 아이 참, 창피하게. 아유, 고마워요. 됐어요,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아유, 창피하게 왜 그래요? 아휴, 그나저나 겨울이라 그런지 왜 이렇게 건조해요?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러네요. 아, 내가 립밤이 있는데. 어디요? 여기요. 아니, 뭐 하는 거예요? 아, 부부끼리 어때요? 아휴, 그럼 부부끼리 이건 어때요? 어디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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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어때요? 아, 병편이야. 아, 부부끼리 뭐 같은데? 무슨 부부끼리 어때요? 아휴, 진짜. 할아버지! 할아버지! 아니, 왜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왜 그래?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.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. 난 내일이라도 꼭 왔으면 좋겠는데. 할아버지,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? 사람이 죽으면 이쁜 꽃이 돼요. 그럼 할아버지는 언제 꽃이 돼요? 아, 이런 놈이 뭐하는 거야? 내가 이런 거 때문에 죽어야지, 죽어야지 내가. 아휴, 참. 할아버지, 그러지 마세요. 제가 산삼 갖고 왔어요. 산삼! 이거 진짜 산삼인데? 이거 옷이 산삼 진짜 산삼이다. 거봐, 삶의 미련이 많이 남았다니까. 근데 할아버지 좋아한 거 보니까 죽기 싫다. 아, 이게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. 내가 5만 원 줄게 나한테 좋아. 이게 내 거다, 이제. 야, 이게 산삼이. 이게 뭐야, 이게 뭐하냐? 이놈들 내가 아주 무서운 거 보여줄까? 무섭다. 거봐, 능력에 비해 많이 떴다니까. 뭐라고? 뺏어야 된다, 뺏어야 돼. 내려와. 이런 거잖아. 이런 놈이, 이런 놈이. 내가 너무 많아. 아휴, 안 오지 말아요, 영감. 내가 영감 그럴 줄 알고 오는 길에 붕어빵 사왔어요. 붕어빵이요? 붕어빵 좋아하지요? 아휴, 맛있겠네요. 자... 아, 맞다, 영감. 영감, 여기 안에 있는 팥이 너무 달아서 못 먹죠? 아니, 단 거 잘 먹는데. 이거 내가 다 달려줄게요, 기다려봐요. 갈비틀... 갈비틀어요? 사실 하나도 없어요, 먹어봐요. 이게 뭐예요, 매운탕거리야? 어때요, 맛있는 냄새 나지요? 아니, 이게 입냄새나는데요.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, 여자한테. 이거 먹으라고요? 빨리 먹어봐요. 아휴, 맛있겠네요. 아휴, 맛있다. 아휴, 맛있다. 아휴, 잘 먹네요. 맛있다. 이거 뒤집어 놔야겠다. 잠깐만. 아휴, 우리 옥불이. 가락국수 좋아하잖아요. 아휴. 내가 가락국수 가져왔어요. 아휴, 마침 국수가 생각했는데 잘 됐어요. 짜요, 짜요. 나는 족욕이나 해야겠다. 아휴, 맛있겠네요. 아휴, 겨울에는 족욕이지. 아휴. 아휴, 어디서 왔어요? 국물이 너무 짜잖아요. 국물이 짜요? 에이. 그럼 육수를 좀 더 보여야겠다. 아, 육수 있어요? 자, 짜게 먹으면 안 돼요. 오, 엄청 뭐가 떠 있어요, 여기. 이게 뭐예요? 가락국수예요. 발가락국수 아니에요? 가락국수예요. 아, 이거 더럽게 어떻게 먹어요? 나는 부모빵 안 들었네. 뭐? 아, 부부끼리 왜 이래요? 아, 부부끼리 한번 먹어, 그럼. 아, 더러워 죽겠어, 아주. 아유, 참다이. 안녕하세요. 할아버지,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와요. 오늘도 하룻밥 묵으려고 왔어요.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다 가요. 우와! 붕어빵이다! 붕어빵. 아,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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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맞아 먹어. 아이, 조총이 형한테 내가 항상 미안해. 후! 아유, 뭐야. 뭐, 강아지가 이래. 그래. 아이고, 우리 강아지. 아이고, 귀여워라. 병감이! 병감이! 네? 저 장기남판도요. 아유, 우리 강아지도 데려왔네. 네. 가서 놀아, 가서 놀아. 잘 됐네, 잘 됐네. 아유, 지저분하게 이 냄새를 맡아. 그러게 아니야. 오빠. 어? 나 요즘 힙업 운동했는데 힙업 많이 된 것 같아? 우와, 정말이네? 우리 승애 운동 열심히 했나 보다. 당연하지. 오빠, 나 이제 붓꾼 운동도 하려고. 오빠, 근데 아까부터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. 어머네! 무슨 소리야! 할아버지 엉덩이 냄새 맡고 있어. 아이,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나 진짜인데. 오빠, 나 이제 편한 옷으로 갈아입을래. 보면 안 돼. 알았어. 눈 감고 있을게. 아이, 그러면서 어제도 안 본다고 해놓고 봤잖아. 에이, 영감, 뭐해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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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니, 뭐드라는 거예요?